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오피셜 업무파 AQA 아큐아 검색하시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랑 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지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팔로워 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합정에 있는 이름이 뭐였지? G스페이스 월에서 할로윈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인스타그램 통해서 추후에 공지가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팔로워 하시고 꼭 콘서트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 그럼 마지막 꼭 보여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